자, 7번부터 시작합니다. 역학의 상상바, 뭐라고 했었죠? SMVT, 가스토 정의, 전부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꼭대기에 있는 우리의 핵심, 이걸로 바로 가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일정한 알짜임, 데그데그데, 언더란 쳐놓고요. 그리고 직선운동 모습이 나타났다. 아, 물론 첫 줄에 정지했던 그거 봤죠?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가만 놔두지 말래니까 우리말 덜 사랑하시고 0 하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분명 아, 등가스 동농 한다. 왜? 알짜임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떤 속도값이 되겠다. 어, PQ 거리가 보이네? SMVT 써먹어야지.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 P에서 Q까지 가는데 이런 P에서 Q까지는 이렇게 라운드 밀쳐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정해진 길이, 이동거리.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질량에 따라 나타내어라. 당황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SMVT와 가스도 정의를. 지금 분명히 시간과 질량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싶었고 분명 알짬이 일정하다니까. 등가스 동농이지 않니? 가속도로 A를 한다면. 자, 가스도 정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지금. 가스도 정의. 시간 번호, 속도 번호. 속도 번호가 영어로 뭐죠? ATE. 처음 속 제로니까 나아준 값은 ATE. ATE. 가만있어 봐. 시간과 질량 얘기했어? 여기에 N분의 F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는 VT 이거니까 0과 AT의 절반 값 평균 속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평균 속력 그려도 되지만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게 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반 나눈 거니까 2분의 AT 할 때 읽었잖아. 시간과 질량 얘기 필요하다고 했잖아. 여기다가 N분의 F 이것이 이제 R자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분의 AT 이건데 이게 지금 평균 속도고 거기다가 시간만 곱하면 되겠다. 아니, 그러면 R자임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했고 PQ도 정해져 있다 했으니 눈에 보이잖아. 질량과 T제곱이 서로 간에 이거 조심해. 곱하기 아니다. 이거 분모 있는 거다. 조심해야 돼. 질량과 T제곱이 비례하잖아. 그러면 시간 T는 루트 M에 비례합니다. 이거예요. 공식은 절대 해설지법 밑도 끝도 써 있는데 그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공식은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는 2분의 8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물리랑의 관계를 규칙 잡는 거. 그게 물리학이랍니다. 이것이 물리학이에요. 역학에서. 자,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